근데 퍼블레 사이드 먹었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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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튕겼어? 아니 아니 안 튕겼어 안 튕겼어 안 튕겼어 야 이거 뿅 하고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니까 파인트 누르고 있어 저거 그냥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다고? 일단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야 이거 나 시발 안 했어 게임 이거 잠깐만 나 빼고 다시 시작하는 건가? 뭐야 익시드 쓰고 막 군나 웃겨 하면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나 밀어줬어 왜 진짜 파이팅 파이팅 왜 이렇게 밀게 깜짝이야 밀렸어 아 자꾸 조종재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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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이야 초반 올라와 나이스 순위 다 먹었어 우리 다시 어 퐁퐁받아 아우 밀어줘 나이스 밀어줄게 다시 밀어줘고 그렇지 희진 퐁퐁 내орд 내가 이거 2등만 붙지 오케이 어 찰 나이스 나이스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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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1번 쐈다 지휘야 밀어줄게 네 나이스 그럼 잡겠다 이거 나 오른쪽으로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한 번 죽었다 괜찮아 나 죽었다 나이스 안 죽기만 하면 돼 나이스 뭐 이사로 봐도 되거든 아니면 1 해볼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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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가봐 열어줄게 피스가 안 날렸다 나이스 7등 되죠 나이스 나이스 프릭시드야 나 지휘 가봐 밀어줄게 막았어 막았어 괜찮았다 가봐 땡겨봐 땡겨봐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어 어 이겼는데 야 마지막 한 명 날라 나가야 돼서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나이스 아니 한 명 마지막에 저거 어 한 명 밀었는데 말뚝이 박혀갖고 날라갔나 보다 창이형이 밀렀나봐 어 나이스 나이스 밀면 안되겠다 안 밀린다 시오는 잘 밀렸던데 시오는 잘 밀렸던데 저이식이 치오가 어떻게 되었나봐 조종기야 한 명 나오다 나이스 대가리 찍어 가비 오 조종주였다 하트 하트 개발을 나이스 순윙 먹었어 2,3,4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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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상대 나가리야 앗 얘네 정신 못차리는다 앞에 1 2 3 가봐 나 붙었어 가봐 그대로 가면 되었듯 쟤 이게 칠팔 고정이야 칠팔 고정 쟤가 꿨다 아 저 밀렸어요 뒤에 상대 박았다x3 나이스 원투만 주면 돼 괜찮아 괜찮아 원투만 주면 돼 원투만 아 아 저 나왔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야지 유퉁 대와볼게요 이등만 하자 이등만 나이스 이거 2,3,4 되겠다 2,3,4 돼 네 최대한 유퉁도 잡아볼게요 막았어 막았어 뒤에 2,3,4야 일단 안전하게 1등 2등 2등 1등 2등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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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날라갖고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괜찮았나? 이득이었다 아우 저 킬 킬 꽉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잘해줬어 야 이거 날릴 뻔했어 우리팀 아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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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멜게요 이쪽 오케이 나 그냥 갈게 네 그냥 갔다 한번 툭 나이스 원투 저 중대형 상대 붕탕 쳐 놨어 붕탕 나이스 하나 빠졌어 나 7등만 할게, 이거. 7등은 돼. 하나 꽂아놨어. 1, 4 해도 돼. 내가 하나 잡을게, 이거. 나이스, 2등 먹어놨어요. 성형님, 여기 틀어주지. 네. 나 7등 가고. 어? 나 떨어졌다,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아니면 1등만 해봐, 일단. 우여강. 괜찮아, 괜찮아. 1만 해봐. 이거 얘 리타 시키자. 한번 마트리면 가능하거든. 지푸 한번 꺾으면 되듯. 정답은 더 기계가 되었다. 정답은 1등만 해볼까. 20 서버. 아, 없나? 아직 프리티드에다가... 압이. 아, 압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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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까비 날렸다 일반사폭 나이스 그냥 날아가는데? 나이스 8등 좀 거리있다 먼저 와봐 이제 아 8등 빠진거 같은데요? 8등 고정이다 빠트! 아 까비 빠트 질 수 있었는데 먼저 와봐 빠트! 8등 고정이야 이제 아가리 아가리 7,8이다 7,8 이제 먼저 갈게 프릭싱 나이스 2등 1비로 줘 8은 9등이고 7등은 이제 와요 오케이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컷컷컷 아 가봐 가봐 작업이다 2등 난 긴 말 십고 간다 원투 이기스 소포 이기스zę 뺐다 네 빠지지 마는데 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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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3으로 갈게 그냥 네 치는 거 조심 어? 어? 이러면 아이고 아.. 밀렸다 아 아까도 아 이게 밀리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나가요 5 1 어어 2 13 클립 초보자 저 нов상 환fried 오 소리 Katrina mosoll one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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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, 상대 모른다 Q8 모르다 오른쪽 오른쪽 이거 나 오르마 익시다 안쓸꺼거든 네 오른쪽으로 빠질게, 나 네 스탑 해줄게 나이스 됐어, 됐어 나이스 지름기 탈게 또 떨어졌는데 나이스 빠졌다, 빠졌다, 빠졌다 또 빠졌어, 또 빠졌어 됐어, 나이스 뒤에, 뒤에, 팔짱도 또 빠졌어 나이스 나이스 또 빠졌다, 여기 다 다 빠졌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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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확실히 지름기 타는게 빠르다 킬 지름기 7,8 완전 고정하다 지효야, 빨고 딱 익시드 쓰면서 너 넘어갈래? 네 이거 그냥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빨게 안 빨게 아 알았어 형 지름기 탄다 이거 네 저거 살게요 찼어? 괜찮아요 참 아 근데 이거 7,8개거든요 원투야 원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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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몰랐지 싸이버거도 2개 있다 얘들아 집중하자 네 네 어 책 빠졌다 괜찮아 아 나이스 나이스 상대지 네 나이스 나이스 rich 강릉 빼鼓 강릉 나이스 밀어줄게 나이스 밀어주고 나이스 미꾸란 뽑아 뽑아 나이스 꼽ice 그대로 그대로 원투, 쓰리 살짝 툭 나이스 1번 썼고 내가 먼저 갈게 1번 썼고 내가 먼저 갈게 왔어? 원투가 봐 네 또 먹었고 나이스 막았어 1번 썼어 1번 썼어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 1번 썼어 나이스 나이스 빠졌어 나이스 이거 2등만 하죠 2등만 1등 할게 응 나이스 나이스 잘 몰라요 앞에 한 명 x2 응 확인 그냥 데리고 와도 돼요 응 피했어 나이스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끝끝끝 5대3인가 그러면 네 나이스 부탄 남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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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다 좋다 순위 좋아 나 빼드 나 왔어 천천히 하자 다시 끝까지 맞아 앞에 있어 응 앞에 있어 무조건 잡아 이거 한 분에 안 넘어간다 알지 네 이거 앞에 일만 좀 봐줄래? 네 일만 봐줘 중위권 먹을게 아 아 빠졌다 빠지면 안되네 아 이따 엄청 하나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 1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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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 비교에 일으켜네, 돈.